네 오늘 이템에서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 암스테르담 크림의 잉카 파워 서플라이 제품이고요 가격대는 13만원대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를 가지고 있어서 처음에 페달보드를 소규모로 구성하실 때 아주 효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이죠 거기다가 크기가 다른 페달보드의 이펙터들에 비해서 뭐 거의 뭐 4분의 1까지는 아니더라도 3분의 1 정도 되는 크기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주 페달보드에서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파워를 장착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암스테르담 크림의 잉카 파워는 6채널 딱 6부로 제작되어 있고 각각 DC 9V 100mA의 전류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8V라든가 아니면 300mA든 규격에 벗어나는 이펙터 제품에는 좀 사용하기가 힘들고요 모든 출력은 일반적인 이펙터 전원 방식인 셀프 마이너스 방식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펙터가 아직 많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충분히 효력을 발휘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이건 저희의 지금 기어타임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본 페달보드 세팅인데 와우에다가 스톤박스 3개 그리고 여기 AB박스까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뭐 사용을 하실 때 디스토션 하나 뭐 저기 오버드라이브 하나 그리고 딜레이에다가 모듈레이션 계열 하나 그리고 페달 하나 이런 식으로 사용할 때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암스테르담 크림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작고 아주 컴팩트하면서도 충분히 안정적인 파워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파워 서플라이를 통해서 처음으로 페달보드를 소규모로 구성하실 때 아주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다음부터 이제 뭐 늘어나게 되면은 거기에 걸맞는 파워 서플라이로 올려 주셔야 되겠지만요 크기에 비해서 확실히 안정적인 파워를 공급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페달보드 시작은 잉카 파워와 함께 하시면은 충분히 소규모의 목적을 다루시는데 도력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탠이었습니다 미처 알지 못한 이런 행복은